여보세요 나요 석환이 어 어 어떻게 엄리하고 동아리 상례는 잘 치른거야? 어? 내가 경황이 없어 가보지를 못했네 내가 9주년 많이 했는데 마음만 받을게요 이제부터면 전쟁이 왜 하하하하 뭐 열받는 일 있는 개비다 어? 왜 그래 무섭게 근데 어떡하냐 오늘 우리 서울 직원들 전부 내려와서 무지 바쁜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우린 때화장소를 안 가리니께 하하하하 만약에 말이오 동아리 형이 잘돼서 판검사됐으면 확실하게 우리 뒤 봐주고 그럴텐데 안 그래요? 야 인마 내가 영장이 없어서 그렇지 반을 안 봐도 인마 응 하하하하